드디어 나왔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번 발레스 분위기 1시간 더. 1시간 더. 반응이 안 돼. 나 진짜 많이 처음 봐. 나 진짜 많이 처음 봐. 정말 감독님이 되게 막 난일한 것 같아. 웃기꾸라고. 아우 저한테 정신없다. 바로 플레이하네. 스프라이프. 헷뜨린다. 싸워나? 오 연습이. 오 제크! 이번엔 준비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. 자 이렇게 연습을 돌렸죠? 이제 연습 덜 떼고. 오 남주 룰린이 형. 남주 룰린이 형. 형. 아 이게 진짜 웃겼네. 그러니까. 팝. 남주 룰린이 이거. 말했을 것 같아. 약간. 약간. 형 저 진짜 어떻게 잘 뺐어요? 왜 저렇게 잘 뺐어요? 그냥 뺐었어요. 그래서. 아우. 시소 시소 시소. 발차게. 발차게. 발차니까 생각하네. 발차게 내버렸어. 오 뭐야? 뭐야 뭐야. 귀여워. 지민이 귀여운데? 신나거 아니야. 내가 내가. 그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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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포레 나왔다. 포레 나왔다. 아 포레 나왔어. 포레 이제 진짜 나왔네요. 오 지민. 지민 초초초고. 와. 와 나왔다. 대박. 자. 정복팀 나오고. 아 이거 안무 안 같은 거. 예. 저게. 정복팀 나오고. 야. 이게 좋은데. 이거 왜 이렇게 좋은데? 신박하다. 오메. 아 이거 우리 얼굴때 만들었어야지. 이렇게. 휴대폰으로 만든 거야. 아니 이거 이거 티브채. 어 되게 귀여워요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찌 있어. 빠르지만. 아 찌. 안 돼. 안 돼. trying those. manter 형 grid. 어떻게 돌아온 emphasizing 이게. 다ODOD Larry 이거 되게 어려워 뭐야, 이게 진짜 사고 내나? 뭔가 빠진나? 나한테 wondered aboutchutz탕이 들어 helemaal 멋진데? 이런 거 진짜 잘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보냐?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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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어디 찍었냐? 이거 이거 찍어 봤어? 나 노래 먹겠다 아직 많이 찍어 봤어 야! 우와 야! 우와 이거 타고 뭐야? 키친 줄 알잖아 음! 고래 아니에요? 고래 하나요? 고래 하나요 어? 형 진짜 못 찍어 봤는데 약간 그 스웨프 같아 아니 근데 이거 거의 나와 거의 근데 이거 저희 얼굴이 안 나와? 오! 진영아 언제서는 깜짝 놀랄지 머리에? 이거 저희에요 러브 유 울 셀프 아니야 이때 반드시 돌렸죠 오! 불씨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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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세계 단윈도 표현한 그런 호랑이 호랑이 저 누구야? 오! 와 저렇게 포인트 진짜 차잖아 호랑이 시청자 위키 나와 와 유빈 되게 차다 이 때까지 찍은 우리 중에 제일 좋은가요? 화이팅 우리 유빈 중에 제일 되게 뭔가 되게 높은데? 이거에만 몇 번 돌려보면서 정지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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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아 왜? 자 빨리 끝났다 네 야 우리 파란색으로 주문하니까 올리거든 아니 잘 나가자 남주희가 너무 웃겨서 나보다 웃겼다고 그들이 하도 몰라서 아 야 프레임 부셔같아 아 신경 신경 팔찌기 안 넣어버렸다 남주희가 안 넣어버렸어 다시 안 넣었잖아 다시 안 넣었지 너랑 나한테 백랑이 어? 입 벌리려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못 나지? 왜 안 나왔냐? 아 이거 진짜 이겨내야 돼 이거 이겨내야 돼 이거 이겨내야 돼 이게 잘 나와서 안 쓴 거 같아 아 김형 빠르다고 빠르다 앙리 벗고 있어 와 재형 귀엽죠 아 뒤 귀여워 귀엽다 와 진짜 대박 잘났다 뮤직이 되게 신기한데 오 이제 댄스로 나오는 게 대박이야 갑자기 쫙 까리는 거 완전 대박이야 오 야 멋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못 끼친 거야 다 합성한 거 같아 아니야 다 왔었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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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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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이거 뭐지 저 거인님 있어 거인님 이거 거인님 나 아 이겨내야 왜 이렇게 세 мет지 세 겹 suas 수준 começ illegal 이제 두개 저 뒤에서 이야기하는게 그 복 holds up 맞아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뒤eres 얘기하는 거지 김이야 어쩔지 저한테 한 번은 못 봤어 아 마우프를 침 안녕 어? 백커야 댄스의 매일매일 맡고 계신 김윤식 아무것도 잘 그렇습니다 아 이거 혼자서 펼치지 않으니까 이거 한지 아 아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죠? 한 시간도 안 남았지? 지금 5시 좀 넘었네요 5시? 딱 1시간 남았네요 이제 본인의 앨범이 나오는데 진짜 오래 준비했죠? 일단 기대하셔도 좀 이거 뭐 공개 생겨나서 나가네요 저희 뮤비 멋있죠? 굉장히 특별하고 새롭고 새로운 뮤비가 탄생했다 진짜 저희 뮤비 역사상 그냥 가장 재밌는 뮤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나왔는데 내일 콘서트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뮤비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내일 재밌게 잘하십시오 내일 봐요 여러분 저기 depri meet ya Привет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펑 재밌게 잘 его 해